자, 돌고래 시리즈죠. 밑바탕을 이렇게 손으로 제가 이런 작업은 다 밑바탕 손작업을 해요. 그러면 에너지가 치유 에너지가 많이 나오니까 제 손에서 그래서 여기서 치유 에너지, 뇌치유 그림이죠. 돌고래 시리즈입니다. 뇌치유하라고 손으로 이 보라색은 영성을 의미해요. 영성을 해보고 시키는 그 치유 에너지가 나오라고 그래서 보라색 리본을 단 돌고래예요. 리본 단 돌고래입니다. 레몬 빛깔로 상큼하게 그려봤어요. 그래서 색채 대비가 돼 좀 상큼하고 힐링되고 아름답죠, 여러분? 리본 단 돌고래였습니다. 뇌치유 그림이에요. 리본 단 돌고래요. 리본 단 돌고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